철안시 체육회 직원이 직장 선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으로 질병을 앓게 됐다며 제기했던 산업재해 청구가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이모 씨가 시 체육회에 입사한 뒤 2년여 동안 직장 선배 5명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해 공황장애 등을 앓게 됐다며 제기한 산재 신청에 대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요양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철안시 체육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5명에게 정직 1개월에서 3개월을 처분했습니다.